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 입니다. 계속해서 함수의 연속 연속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a105의 b번이야. b번 봤더니 다음 보기 중 불연속인 그래프와 그에 대한 이유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봤더니 1번 그래프는요 선생님 대충그랬게 교재에 있는 것들 어떻게 이렇게 돼있어. 샤샤샤 엑스컬 a 가 있구요 뾰로롱 빵구뻥 함수값 여기 있구요 이게 1번 그래프네 그치 대충그랬습니다. 2번 그래프는요 2번 그래프는 샤샤샤 엑스컬 a 가 있구요 a 가 있고 다음에 쭉 날라와서 그 다음에 여기요 뿅뿅뿅 다음에 빵구뻥 한 다음에 이렇게 돼있어요 그쵸 2번 그래프 그쵸 자 불연속인 그래프와 그에 대한 이유에요 그쵸 자 그럼요 지금 기억 봤더니 기억은 일단 다 엑스컬 a에서 지금 불연속이죠 눈만 달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불연속 엑스컬 a에서 얘도 불연속이에요 그쵸 불연속은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 1번은요 봐요 좌극한값 이거 k라고 할까요 좌극한값 존재하죠 우극한값도 존재하니까 극한값은 있어요 그냥 극한값은 있어 함수값도 있어요 근데 이거죠 1단계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요 이거 개념 정확히 찾고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돼 fx a로 갈 때의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니까 극한값 존재합니다 얼마로 이것이요 k로 존재해요 함수값이요 있죠 있긴 있는데 이때 f a값 함수값은 선생님이 이 값을요 p라고 할까요 p p요 얘도 존재하는데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하는데 그것이 같지 않잖아 따라서 1번이 불연속인 이유는 엑스컬 a인 지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야 따라서 거기 있던 ㄱ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데 이것도 아니고 ㄷ이에요 그렇죠 ㄷ 얘가 같지 않아서 이것이 같지 않아서 따라서 1번이 불연속인 이유는요 ㄷ 때문에 그래 그렇지 ㄷ 됐어요 다음 2번 얘는요 좌극한 존재하고요 우극한 존재하는데 지금 좌극한 이 값을 선생님이 p라고 할까요 p 이 값을 또 q라고 할까요 q 좋아요 좌극한은 p 우극한은 q 얘는 지금 뭐가 정의되지 않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요 이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왜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으니까 이해갔어 함수값은요 함수값은 p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니까 일단 두 번째 이 놈이 불연속인 이유는요 극한값이 정의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ㄱ 때문이네요 따라서 1번은 ㄷ 때문에 1번은 ㄷ 때문에 ㄷ이란 이유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불연속인 이유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냐 함수값이 존재하냐 그것이 일치하냐 그 세 개가 쩌작 돼야지만이 연속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요 꼭 정리해 두세요 그쵸 자 A10에 c번 봐 c번은 다음과 같아요 다음함수의 x equal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1번 2번을 동시에 풀도록 할게 1번 fx는 x요 다음 2번 2번은 fx는 아 2번은 gx도로 돼 gx는 x 분의 x 제곱 되어있는데요 이거는요 사실상 1,2번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건 앞서 이론 때도 설명했었지만은요 얘는 정확하게 gx가 fx에 포함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포함되는 상태야 일단 fx는 일치함수죠 다음함수는요 볼 것도 없죠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예요 그림으로 그려줘도요 눈으로 딱 보일 거 아냐 한번 그려볼까 크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있던 fx 노란색 그래프는 y equal x니까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잖아요 그쵸 y equal fx fx은 x 써주자 써주자 fx는 x 아 보여요? 모든 x에 대해서는 연속이잖아 맞아? 연속이죠 따라서 연속함수입니다 일단 GX는요 이게 분자도 연속 2차 1차 연속인데 연속 연속 나누기잖아 나누기 기억나죠 연속 연속은 덧밸 곰나 합성 실수백까지 다 연속인데 단 나눌셈일 때 0으로 나눈 걸 주의해야 돼 얘는요 이 GX를 보자마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X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따라서 GX는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얘 분모가 진짜 0이 되어버리면 부정 또는 불륜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 어떡해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X, X와 약분하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GX는요 X시네 근데 단 X가 0은 아니니까 그려주면 뾰뾰뾰뾰뾰뾰뾰 여기가 빵구뻑 이게 지금 빨간색 GX의 그래프예요 그쵸 FX와의 차이점은요 얘는 0,0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 점을요 그래프가 갖고 있고요 얘는요 지금 0,0이라는 점이 있어 없어 얘는 존재하지 않잖아 딱 이 차이야 그래서 이렇게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그리고 말하자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1번은요 연속함수고 2번 함수는요 엑시컬 0인 점에서 불연속인 그러한 함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문제에서는 엑시컬 0에서 연속성을 물었는데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의심되는 지점을 한번 알려주고서 문제를 물은 거고 이 엑시컬 0이 사는 지점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간에 그쵸 이 정도쯤이야 다항함수는 다연속함수 얘는요 분모가 0이 되는 거 원래 연속 연속 나누면 다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되면 안돼 안돼 요 지점 요 지점에서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발생하고 있다 애와 애와의 관계는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도 명확히 이해해 두고 정리해 둡니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에요